네, 계속해서 구동사편 내용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전, 교통과 관련된 구동사 계속 볼 거고요. 55번입니다. 차가 끼어든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컷인이죠. 컷인을 활용한 대화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빨간불이라 서 있었는데 차가 앞으로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컷인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경적을 울렸다. 경적을 울렸다는 말은 honk the horn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honk하고 horn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한 말에도 유용한 표현이 있는데 there's no need for road rage 이렇게 얘기했어요. road rage는 말 그대로 길에서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막 화를 내고 과도하게 운전하다 분노 표출하는 것을 road rage라고 하죠. 그래서 there's no need for road rage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운전하면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컷인이 끼어든다라는 의미인데요. 줄에서 새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몰 때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거 모두 컷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컷인까지가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끼어들었다, 우리한테 끼어들었다라고 할 때는 컷인 다음에 이렇게 전체사 on을 또 쓰고 컷인 on us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컷인 플러스 on까지 기억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 표현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he cut me off 이런 식으로 cut off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 컷오프는 우리도 왜 뭐 컷오프, 탈락시킬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외래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익숙한데 운전과 관련해서 he cut me off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 앞으로 다른 차량이 이렇게 급히 끼어드는 거 우리말로 흔히 뭐 칼치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것을 컷 누구누구 of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끼어든다는 의미의 컷인하고 컷 누구누구 off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7번 대화 설명드릴 텐데요. 네, 먼저 대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차가 주저앉았다라고 할 때 break down이라는 구동사를 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차가 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영어로는 break dow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서 선 적이 있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험사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break down이라는 구동사도 뜻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구동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break라든지 down이라든지 이렇게 기본 단어로만 이루어진 구동사들은 뜻이 많죠. 그래서 break down도 그런 예인데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break down의 쓰임 중에는 break down and cry라는 게 있어요.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린다죠.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어버리는 것을 break down and cry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 가사 같은 데서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아주 일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죠. 자동차나 기계가 break down 한다고 하면 고장이 나서 멎어버린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퍼졌다고 할 때 my car broke down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통화와 관련된 표현들을 좀 볼 텐데요. 자, 60번입니다. get through to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와 연결이 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전화 통화를 할 때만 쓰는 표현은 아닌데 특히 전화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화를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I couldn't get through to you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냥 이걸 통째로 이 문장을 기억하고 그냥 이 상황에서 쓰시면 됩니다. I couldn't get through to you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B가 한 말 중에서도 유용한 표현이 있는데요. The connection must have been for 이렇게 되어 있죠. 전화 연결이 되고 안 되고 수신이 되고 안 되고는 커넥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설명 좀 보겠습니다. 구동사를 만들 때 이 through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통과한다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해서 목표에 다다른다. 혹은 오해와 낯설음을 통과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다다른다. 이거 모두 throug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through to you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당신한테 연결이 안 됐다. 이런 것도 되지만 get through to her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him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녀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닿지 못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다다르는 모습을 가리키는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통화와 관련된 get through to 기억을 하시고 맥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다다르는 것 그것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대화죠. 아까 말씀드렸던 through가 또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맥락인지 일단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매니저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누구누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업무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다가 누구를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연결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connect 같은 것을 써도 되지만 구동사를 쓴다면 put 누구누구 through to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I'll put you through the Mr. Game 이렇게 말하면 김 선생님을 김 매니저님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get을 썼던 get through to 누구누구하고 함께 put 누구누구 through to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누구와 연결해 주다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영어로 전화를 받을 일이 있다면 한 번쯤은 쓸만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할 마지막 63번 대화인데요. 전화를 바꿔준다고 할 때 아까 put 누구누구 그 다음에 through가 있었죠. through to 누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동사 put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63 I'm afraid this is as much as I can do to assist you with your problem, sir. please put your supervisor on the phone so I can make a formal complaint. 자,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게 책임자를 바꿔달라 누구를 바꿔달라 누구를 대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through를 써도 되는데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누구누구를 전화하기 위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put your supervisor on the phone 이렇게 on이라고 하면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가 돼요. 상태 그래서 전화를 받다라고 할 때 아주 쉽게 그냥 on the phone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밑에 설명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전치사 on은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가 유선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핸드폰으로 전화 건 사람한테 나 지금 다른 전화 받고 있던 중이었다 혹은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I'm on another phone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또 다른 전화 위에 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on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꿔달라 누구와 통화를 하겠다라고 할 때도 on을 써서 적절히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때 쓰는 동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put through와 마찬가지로 put 누구누구 on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면 on이라든지 through 같은 전치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동사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기본 동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put 하고 on put 하고 through를 기억을 하시면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통화와 관련된 몇 가지 표현들까지 더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